네 안녕하세요 오토레그 개발하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그 앞 세션에서 또 레그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레그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결국엔 어떻게 해서 성능을 높일까 특히 이제 저희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면 한국어 문서로 레그를 정말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한국어 레그에서 어떤 게 어렵고 어떻게 평가하고 최적화를 해야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레그가 무엇이었는지 잠깐 다시 복귀를 하고 평가와 최적화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레그를 하면서 파싱이라든지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 리트리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최적화를 할지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그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LM 최GPT를 지금 당장 여서서 어젯밤에 썼던 일기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오늘 점심에 내가 뭘 먹을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내일 점심 메뉴 추천해줘 같은 말을 하면 이 GPT는 내일 점심 메뉴를 추천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슬랙에서 내일 짜장면 먹자 라고 나눈 이야기를 GPT는 알고 있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레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뭐 슬랙 내용이라든가 노션 내용 이런 것들을 넣으면 LLM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그는 정말 이게 라이브한 레그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하신 장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유저가 프롬트를 넣으면 그 지식 컨텐츠 저장소 널레지 베이스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벡터들로 변환을 해서 인베딩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문서들을 벡터로 변환을 해놓고 쌓아두면 이 쿼리의 벡터와 유사도 검색을 해서 아 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락이 필요하다 어떤 문서가 필요하다 라고 그 단락을 꺼내오고요 그 꺼내온 것을 사용자의 질문과 그 질문함과 연관된 문서를 합쳐서 LLM에게 보내면 그 LLM이 연관된 질문에 대해서 연관된 문서를 바탕으로 굉장히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증세 없이 잘 대답을 해주더라 이런 것이 레그의 전체적인 컨셉입니다 근데 사실 첫 세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는 5분 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5분 만에 만들면 문제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을 경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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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 및 최적화가 필요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능이 안 좋다고 얘기해봐야 사실 공신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는 오픈 AI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픈 AI 데브데이에서 레그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오픈 AI 내부에서도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45% 성능 45%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나이브한 굉장히 여러분들도 랭체인 튜토리얼 5분 동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확도가 45%밖에 안 됩니다 사실 45%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만약에 저한테 레그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두 번 물어보면 제가 한 번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맞아야겠죠 좀 그러니까 이제 이 레그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에서는 청킹이라든지 인베딩을 최적화를 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스탭도 추가를 하고 프론트 엔지니어링도 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최적화를 했더니 45%에서 무려 98%의 정확도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 그럼 우리도 오픈 AI를 따라서 여기에 적힌 대로 하이드 같은 건 안 쓰고 클래시피케이션 스탭 추가하고 프론트 엔지니어링도 하면 우리도 98% 성능의 오픈 AI처럼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오픈 AI가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셋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레그의 데이터셋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이 다르면 정확히 똑같은 방법을 써도 그 성능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세럼을 한 건데요 왼쪽은 한국어의 금융문서, 보험 약관이라든가 보험 규정 뭐 이런 문서를 담은 거고 오른쪽은 한국 대학교 학칙이에요 그 교육과정이나 휴학 규정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근데 한국어 금융문서에서는 BM25라는 방법론이 그냥 벡터 DB를 쓰는 것보다 5배가 성능이 좋았어요 근데 이 똑같은 걸 들고 가서 대학교 학칙에 넣어보니까 벡터 DB를 쓰는 게 BM25보다 4.5배가 좋았습니다 지금 벡터 DB랑 BM25 각 방법론들은 진짜 완벽히 동일한 코드가 전혀 하나도 다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데이터셋이 바뀌니까 성능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데이터셋마다 최적화가 필요하고요 근데 뭐든 최적화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인퍼런스 하는 서버를 최적화할 때도 뭐 토큰의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그를 여러분들이 최적화하실 때도 분명히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보통 저희가 평가 지표, 평가 매트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레그 평가 구조를 띄웠는데요 일단 레그라는 것이 보통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원본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DF나 PPT 아니면 워드 파일 같은 원본 문서가 있으면 이 원본 문서를 텍스트로 바꿔야죠 일단 왜냐하면 PDF를 그대로 넣으면 모든 이미지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거를 글로 바꿔야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텍스트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를 인베딩 모델에 넣어서 이제 인베딩 파트로 바꿔서 검색이 되기 위해서는 잘게 잘게 청크로 잘라야 되죠 그래서 텍스트를 청크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사람의 질문을 넣었을 때 이 청크가 검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청크로 청크와 질문을 결합을 해서 LLM이 적합한 답변을 가져오는지를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 4가지 스테이지에서 모두 평가와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본 문서, PDF 문서 같은 거를 텍스트로 잘 바꾸어 주셨는가 아니면 텍스트를 이 청크로 나눌 때 청크를 잘했는가 아니면 Retrieval 즉 검색이 잘 되는가 혹은 답변을 실제로 최종적으로 잘 되는가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로 레그 평가를 할 수 있고 각각들에 대해서 다 기법도 다르고 어떤 평가 지표를 쓸지도 다릅니다 특히 이제 제가 평가 데이터셋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평가 데이터셋도 그 파싱을 잘 한 이후에 이 텍스트에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할지 그리고 어떤 답변을 해야 모범 답변일지를 뽑아내야 실제로 뒤에 청킹 평가도 하고 검색 평가도 하고 답변 품질 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데이터셋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파싱과 그리고 검색 성능 평가는 Retrieval 평가 그리고 답변 품질 평가에 대해서 조금 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파싱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어 문서를 파싱 즉 정말 비정형 데이터를 이런 텍스트 정형 데이터로 만들고자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런 문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자라나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수없이 봐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레그를 개발할 때 부딪히게 되는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파일 확장자는 네, HWP죠 네, 우리나라에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에 그 누구도 HWP 파일을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꾸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이면 그래서 부분이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이렇게 표 안에 표 안에 표 이런 문서들이 너무 좋아하죠 저희는 근데 외국인은 이런 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서 개발을 한 기준으로 공개된 도구인데 제가 사실 앞쪽 문서에 비해서 엄청 쉽죠 이건 엄청 쉬워요 그죠? 엄청 쉬운 문서인데도 이렇게 분명히 변경 전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는데 이걸로 파싱을 해보니까 변경 전에 갑자기 옆에 있는 거를 끄집어와가지고 이상하게 표를 만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서 광고는 아니고 K-파싱을 이용하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클로바 OCR이나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도큐멘트 파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게 잘 파싱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파싱 모델을 이용하면 이런 무자비한 문서들은 조금이라도 괜찮게 파싱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업스테이지 도큐멘트 파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복잡한 표 같은 거 다 표현을 해서 파싱을 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 근데 이런 한국어 파싱 즉 OCR 모델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 되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만장, 십만장의 PDF 파일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토레그에 있는 하나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 디텍션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가 있으면 그 표가 있는 경우 OCR 모델을 써서 조금 비싸지만 정확하게 뽑아내고 혹은 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PDF 파서 그냥 글만 뽑아내는 걸 가져다가 글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싱을 비용 최적화를 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팁인데 이런 파싱을 할 때 여러분들이 파싱을 하고 나중에 청킹을 하다 보면 파일명을 각각의 파싱한 결과들을 넣어주면 되게 검색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파일 제목을 지을 때는 약간 그 전체 문서에 대한 요약처럼 짓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일명을 하나하나 넣어주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파싱을 어떻게 최적화를 할까라고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 논문도 뒤져보고 하는데 사실 파싱은 뾰족하게 실제로 적용할 만한 답은 없고요 실제로는 여러 개로 업스테이지 것도 써보고 네이버도 써보고 외국의 솔루션도 써보고 하면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싱 최적화하는 방법은 정말 파싱 결과를 수많이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만들고 있는 오토레그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싱을 해보고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 평가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최적화는 바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되고 그 평가 지표를 뽑으려면 정말 좋은 평가 데이터셋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좋은 평가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비즈니스 케이스인가 어떤 유스 케이스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평가 데이터셋이라면 그 도메인에 맞는 그리고 실제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할 만한 그리고 너무 적당한 난이도여야 되겠죠 너무 이제 쉬워버리면 어떤 레그 시스템이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국 평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평가 데이터를 만들 때 인공지능은 되게 멍청해요 이게 왼쪽에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그냥 법원 특허법 법원의 판결문이에요 근데 이 판결문을 넣고 제가 LLM한테 질문을 만들려고 했어요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이 어쩌고 저쩌고 사건의 피고 측 변호사는 누구인가요? 라고 이 문서가 특정되게 이렇게 잘 질문을 만들었는데 LLM은 그냥 갑자기 어? 사건 번호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모든 판결 정보를 다 알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건 번호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뭔 사건을 말하시는 건데요? 라고 답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LLM은 도저히 알 수 없는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LLM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데이터셋 생성을 시도를 해보시면 어? 왜 이런 질문을 만들지? 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요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사람도 이런 질문을 생성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룸스택 소문이라는 것인데 어떤 이제 테스크를 할 때 얼마만큼 인식적 레벨이 필요한가 인식적 이제 굉장히 능력이 필요한가를 정리를 해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위에 크리에이트가 있어요 이제 이벨루에이트가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하는 거고 그것보다 어려운 게 그걸 창작하는 거죠 근데 질문을 만든다는 행위는 이 창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셋 이런 데이터셋 이런 질문을 만드실 때 아 사용자들이 이걸 사용할 때 어떤 질문을 많이 할까를 아시려면 그 도메인의 정말 엑스퍼트들 정말 그 도메인을 깊게 이해하고 사용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좋은 지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LLM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 사실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만드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 굉장히 어... LLM으로 할 수 있는 테스크 중에 가장 어려운 테스크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LLM으로 자동화해서 해결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이런 결국에는 LLM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질문을 생성하는데 이 에이전트와 함께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는 이런 휴먼 인 더 루프를 이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LLM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LLM과 사람의 능력을 합치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높은 성능의 평가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LM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프롬프트를 번역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라가스나 여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 가보시면 이런 평가 데이터셋을 LLM으로 생성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영어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 한국어 기사를 넣었는데 영어로 질문이 나옵니다 난 한국어 기사를 넣었는데 그래서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셔서 넣는 게 이런 LLM 에이전트와 휴먼 루프를 이용해서 평가 데이터셋을 생성할 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오토레그에서도 이제 LLM 평가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걸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다 번역을 해서 프롬프트를 넣어 주셨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틀퍼런 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을 하게 되시는 건 인베딩 모델 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인베딩 모델도 이 인베딩 모델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능 차이가 각각각색으로 많이 나고요 이것도 데이터셋마다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항상 오픈 AI 부터 무조건 넣어 주실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실험에서는 업스테이지가 가장 성능이 좋았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 인베딩 모델 중에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요 BM25라고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그냥 인베딩 모델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등인 업스테이지 인베딩 모델보다 BM25가 이 데이터셋에서는 검색 성능이 잘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BM25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라마 인벡스나 랭체인에 구현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해보시면 한국어에 최적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토크나이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토크나이저를 해서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하셔야 BM25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리트리바라고 앞에 보여드렸던 인베딩 모델을 사용한 방법과 BM25와 같은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리트리바도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더 높은 성능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리트리바를 같은 데에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축이 0에서 1까지로 돼 있는데 0에서 1에서 0에서 1까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셋마다 굉장히 성능이 천천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10에서 거의 30%까지 성능이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이걸 일일이 최적화를 하고 있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오토레그에서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어떤 인베딩 모델을 고를지 어떤 비에이미지 모토카나이즈를 쓸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LLM 성능 즉 레그에서 최종적으로 LLM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인데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LLM 에서저지를 쓰죠 즉 LLM이 이 대답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어에서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디비발이라든가 라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능이 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한 건데 왼쪽에 보시면 디비발 페이트풀니스에요 페이트풀니스라는 건 이 대답이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인 대답을 했는지 거짓이 아닌 대답을 했는지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직접 사람이 판단한 것과 LLM이 판단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어큐러시가 한 0.6이 채 안 돼요 그 말인 즉슨 이 판사 역할을 하는 LLM이 10번 중에 4번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매트릭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LM이 평가를 하는 매트릭만으로는 의존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종류의 매트릭을 결국 혼합해서 활용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솔루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통적인 NLP 지표인 엔그램 베이스드라든가 아니면 인베닝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얼마나 의미적으로 비슷한지 뽑는 그런 샘스코어와 같은 방법들을 이렇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유형의 매트릭을 활용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한국어에서 LLM 성능을 평가를 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실험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마다 달라진다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정말 데이터마다 어떤 게 좋고 BME 지보가 좋고 벡터 디비가 좋고 어떤 인베닝 모델이 좋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마다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데이터든 잘 되는 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웨그를 만들고 싶으실 때 항상 실험과 최적화는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게 오토레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BME 지보의 한국어 토크나이저라던가 한국어를 위한 리랭킹 아니면 한국어를 위한 프롬프트들 여러 에이전트 프롬프트들과 한국어용 매트릭들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래서 오토레그를 사용하시면 이런 양파일만 하나 작성하셔서 올리시면 자동으로 최적화된 레그가 나오고 그걸 바로 API 서버 등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최적화 예시인데 이렇게 검색 성능 같은 경우에도 NDCG나 MAP 같은 경우에 파란색이 최적화된 거거든요 굉장히 크게 성능이 올라가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토레그 사용을 하셔서 편하게 데이터셋도 만드시고 그 평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최적화도 하시고 그 최적화한 거를 API 서버나 아니면 그라디오 같은 웹으로 올리셔서 배포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기터브에서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기터브 스타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